아 왕이 된 느낌이에요 이 마이아몬망의 왕이 된 느낌이에요 왕이 딱 여기 서가지고 막 치킨거다 야 저기 산불 났다 가봐 야 안 되겠어요 왕처럼 우리가 이거 해드릴게요 아 우리 제 얘기 들려요? 진짜 울리네 오 들린데 마이크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에코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은 거 같아 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를 한 거 같아요 아 진짜? 그런 거까지 약간 밑에서도 뭔가 이렇게 울려 소리가 밑에서도 울렸어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형민아 형민아 와 내 얘기 들려? 잘 들려 누구한테 누구한테 형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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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무전기 있지 여기 어? 혜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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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 손 들어봐 우와 크게 들려요? 네 네 여기서 왕이 그렇게 크게 떠들 필요도 없었는데 혜영아 뭐 하자 바로 이건 정말 신기하다 혜영아 내 말 들리면 웨이브 해봐 웨이브 고구마 신비롭고 놀라운 마야 피라미드 위에서 부대의 문명의 위대한 과거로 잠시 시간여행을 한 병만족. 이제 마야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정글 속 깊숙한 곳으로 떠날 때입니다. 아직도 건재하다는 마야 문명의 흔적 밸리지 남부에 그 유구한 전통 생활 방식을 계승하며 살고 있는 마야의 후예들을 찾아 나섭니다.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? 병만족은 마야의 후예에게 수천 년과 쌓아온 마야 정글 생존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까요? 웬 말이 이렇게 많아. 진짜 말 많네? 진짜.. 와아 와아 헬로 영어 쓸 줄 알아? 칼라반이에요 이게? 칼라반? 칼라반? 택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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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자는 말씀 같은데? 네? 근데 살짝 마을 둘러봤는데 병만이 형 마을 같아 저도 이렇게 형이 제일 큰 거 타야죠 택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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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나 못 들어가 오우 택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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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무거운데? 점 오우 택시? 택시? 어디서 떠? 어디서 떠? 나 깼어 다 큰데? 택시? 그리스 그리스 아이구! 아구! 어! 거기 existence 아 το 딸 아 preocup 말 건들지 말고 옆구리 차면 안 됐나요?